국가보혼보 광복회 독립기념관 국가보혼보 광복회 독립기념관에서는 2024년 12월에 독립운동가로 아일랜드 선교사로 제주도 교인들에게 일본의 패전을 예측하면서 도민들에게 광복의 희망을 심어준 패트릭 도슨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 어거스틴 스윈이 3인을 선정하였다 패트릭 도슨 아일랜드 콜럼반 외방선교회 소속의 천주교 신부로 1933년 10월 내아나였다 평소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 동양에서 천주교 포교는 불가능할 것이며 일본이 패배하면 한국은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동양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939년 가을부터 1941년 9월 사이에 여러 차례 신문과 라디오 방송에 중일전쟁 관련 허위보도를 비판하면서 일본의 패배를 예언하여 교인들에게 독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 1939년 4월경 목포천주교회에서 열린 전라남도 천주교 선교사 집회에서 일본군은 창사까지 진격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일본 신문보도는 허위이다라고 중일전쟁 관련 허위보도를 비판하였다 10월경 제주읍에 사는 청년 신도인 허봉학에게 이번 중국 사변에서 일본도 많은 군대를 상실하여 특별지원병이라는 명목하에 한국인을 군인으로 보충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1941년 8월경 자신의 집에 놀러온 초등학생에게 우리 천주님은 천왕보다 위대하다 진무천왕은 철을 두 사람이나 두고 있었다고 일왕을 비난하였다 9월 14일경 허봉학이 자신의 집 벽에 걸어둔 이른바 황실사진을 설명하자 그에게 너도 쇼와 천왕이 되려는가? 하고 야유하였다 이 일로 그는 재판을 받을 때 불경죄가 추가되었다 1941년 12월 일경에게 체포되어 194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육군형법 및 해군형법 위반 및 불경죄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웃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9년에 권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 1933년 10월 내아나였다 1939년 봄부터 1940년 가을 사이 제주도에서 여러 차례 교인들에게 일본의 신문에는 일본군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그것은 전부 허위다 금후 중국이 영미의 원조를 받아서 사변이 장기화되면 일본은 패망한다 이번에 한국의 지원병제도를 만들어 한국인을 군으로 징집하는 것은 중일전쟁으로 일본 군대가 부족하며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 일본은 반드시 패전할 것이다라고 폭로하였다 특히 1940년 가을경 서귀포에 사는 강붕해에게 현재 일본 독일 이탈리아 3국이 동맹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번에 영독전에서 독일이 패전할 경우에는 후일 일본은 영미에 의해 참혹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같은 무렵 서귀포 천주교회에서 신도 10여명에게 지금 일본이 승리하고 있어도 중국은 대국으로서 영미의 원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후에는 일본이 패전할 것이다라고 일본의 패전을 예언하였다 1941년 12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4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육군형법 미 해군형법 위반으로 금고인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9년에 권국군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어거스틴 수인이 1939년 2월부터 1941년 11월 사이에 교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본군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저지름 만행을 비판하였다 일본군의 전황 보도는 모두 허위라고 폭로하였다 1941년 2월경 자신의 집을 방문한 신도 강군평에게 장차 영국과 전쟁이 일어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영미와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장기화를 꾀하는 일본이 패전하는 것은 확정적이다라고 일본의 패전을 예언하였다 11월경에는 제주읍에 사는 한 교인에게 일본이 일본군의 중국 점령 지역을 모두 반환하는 영미 양국의 요구를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 영소 3국이 공동으로 일본을 포위 공격할 목적으로 남양 방면에 다수의 군함을 대기시키고 있으며 근무 2년 이내에 일본군이 패망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1941년 12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4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육군형법 및 해군형법 위반으로 금고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9년에 권국군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오시오 저번에 지지도 못했다 오늘 좀 능력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